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와 아내 KT 루이스 사운더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바로 지난 14일 송중기 씨의 여동생 결혼식장에서 말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짙은색 슈트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정하게 식장 여기저기를 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사랑 가득 아내를 바라보는 송중기 씨의 모습도 보이죠. 영화 화란 홍보와 영화제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먼저 입국한 송중기 씨에 이어서 KT도 시누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잠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한편 송중기 씨는 지난 6월 등나물에 팬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근황을 알린 두 사람에게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remarkably, 그럼 오늘의 생각을 확인하고는 sort of a 거듭이 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